로맨스 스캠 피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 전담센터 대표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한 후 연인 행세를 하며 돈을 갈취하는 신종사기 범죄로 분류됩니다. 다른 용어로는 인터넷상으로 연인 행세를 한다는 의미로 랜선의 인사기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파병군인 의사를 사칭하여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는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20대가 줄을 잃을 거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40에서 60대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쉽게 마음을 열고 사람에 빠지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까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 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 외국인 모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로맨스 스캠 관련 성공 사례와 노하우가 있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4시간 주말에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부디 함께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